아, 잠깐만! 아, 갑자기 마리오는 저 노트북에서 왜 올라가는 거야? 네, 너무... 물속에서! 아, 물속에서! 이렇게 작은 쓰레기를 달려놨구나! 잘했어, 대단해! 네, 여러분께는 어디서 깊이 장사하면 사람보다 더 더 여덟 변화 중의 실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보자! 한, 둘, 한, 둘! 아, 근데 롤리노도 저기 왜 올라가는 거야? 바로 나만의 스킬을 계속해야 돼요. 앞으로 사람들이 큰 대사도 우리만이 좋은 수 있겠군요. 언니, 거기 넘네? 아하하하 어... 너무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줘야겠어. 어, 왜 그래? 하지마! 아, 왜 튀겨? 그만해! 어, 죄송합니다! 그만해! 오이! 하지마! 하지마! 아, 아니! 아, 아니! 제목만 하겠다. 나와! 아, 나 안타게 다가오는데 그럼, 죄송합니다! 아, 박성우리. 어? 우리 무빙 친구들이 수학 다 나가야 하나. 어떻게 해요, 오빠? 어, 지금 당장은 어려워. 뭐, 우리가 앞으로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해요? 바로 재미난 노래를 피해서 눈물 친구들의 보수성을 키워주는 거야. 바로 우리 영 친구들은 자기만 좀 치자. 이러면 장군이란 말은 실수예요. 밥바랑 달타용이죠. 이렇게 나뭇잎에 있는 먹잉감도 파란색으로 잘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목격도 잘 발표되어 있어서 스프레스 빌리는 먹잉감도 랜젤에서 살 수가 있답니다. 오, 정말 귀여워요. 그렇지. 이렇게 야필같은 한 명을 만들어주고 재미있게 놀아주면서 제주도의 본성을 키워주는 거야. 이것을 림비치완프가 산다고. 자, 림비치완프는 저도 알아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그러면 룰비치완프는 신상에 한 번 돌아볼까? 내가 준비할 게 있어. 조금 웃기는 것 좀 가져다줄래? 어, 네. 알겠어요. 자, 우리 룰빼들도 먼 바다에서 안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선 골성이 강하게 살아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골성 삶의 놀이를 할겁니다. 여기 보이는 네 개의 통진 한 곳에 우리 룰빼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를 숨겨보고 넷이 새로워 하자 보는 놀이예요. 자, 그러면 네 개의 통진이 있는데 먼저 몇 번을 숨겨볼까요? 어, 좋아요. 여기 필수 코드를 다음에는 친구에게 해볼게요. 몇 번? 4번. 4번? 4번? 4번 하세요? 어, 4번 안 했어요. 자, 4번에 숨기고 아마 우리 친구들이 렌트 하나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만나볼게요. 핑구야. 어, 이거 누구나. 자, 신중하게 렌트에서 찾으러. 룬이.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리고 찾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룬이가 장난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할 수 없을 테니까 한 번만 돌아볼게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어떤 친구인가? 어휴, 알겠어요. 자, 이 친구 두 번데로의 양도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 큰 목소리로 몇 번? 3번. 3번? 어, 알겠어요. 자, 3번 해주시고 한 번 더 숨겨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렌트로 잘 찾을 수 있겠죠? 친구야. 오, 그래요. 자, 주중하게 렌트로 찾는 거야. 네, kun 조용히는 음파, 시청자 오 riches 여러분은 잘 찾아났기를. 姐이네 Con 1000원 이념 닮아서 접하는 거야 어?! 멍때請은것도 하나도 안되라! 오소가! 빨리 가! 친구들이 다 대피할 거 같아요 친구들이 매일 보면 아 너무 너무 낯선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라 도움을 주셔야겠어요 하지만 일단 저희 여러분은 소리가 작아서 안 들을 테니까 다 같이 또 한 번 하고 미쳐낸다고 해요 하나, 둘, 셋, 또다니! 에이, 남성분들 다 같이 하셔야죠 한 3개만 해보셨나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또다니! 겸, 겸 속에 뭔가 들어올 건데 쓰레기 같은 데 저거 어떻게 치우지? 어, 세븐이 보셨다구만 거기에서만 나한테 걸어가시는데 이래줘 어, 그래, 어디가? 어, 진짜 세븐이 보셨다구만 고마워 네?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호시에서 편지가 들어있다고? 네! 사람들이 보내주는 메시지인 건데 어서 오세요, 또 보자 빨리 이리 와요 네, 로리가 가장 좋아하시는 림놀이를 같이 하면서 친구가 되어올 거예요 제가 오늘 시범을 보여드렸으니까 똑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래 오늘 크리에 불러주시고 링을 힘껏 던져서 로리의 목에 딱 적어주시면 돼요 얼었지 않으실 거예요 이럴게요 로리 잘 멋있죠? 하세요 근데 앞으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힘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우리가 멀어요 힘껏 던지셔야 되고요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참고 아직까지 실패하신 분이 없어요 하하하하 자, 그럼 성공하시면 수업료도 드립니다 힘껏 던져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왜 아직 73분이 없는지 아시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것도 이제 이럴게 친구랑 친구가 됐잖아요 이쪽으로 아아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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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 공치는 이 공치를 이럴게 직접 먹어줄 거예요 잠깐 끊으시고요. 이 허락 손질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는 정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방금 얘가 솔로 같이 먹어요. 꼬리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잘 보셨나요? 손을 높이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시면서 놔두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영업군요. 제가 특별상으로 이 장갑을 드릴게요.